비켜. 아, 황웅. 내가 할 말이 있는데. 가지마.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 제발. 너랑 한순간도 같은 곳에서 숨도 쉬고 싶지 않아. 비켜. 비키라고. 아니. 난 오늘 밤 무조건 너랑 같이 있어야겠어. 넌 내 부인이야. 우린 부부고. 난 너랑 절대 이혼 안 해. 평생 내 부인으로 늙혀 죽일 거야. 미쳤어 미쳤어. 놔. 놔. 놔라고. 그만하십시오. 놓아라. 안 됩니다. 감히 네가 내 명령을 거부해? 천우빈.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그때 폐하의 동생이 되면 쓸 수 있다던 그 소원. 지금 쓰겠습니다. 황웅만. 그만 놔주십시오. 뭐? 제가 좋아합니다. 황웅만 말해. 허의 아무리 허의 journalism이 찾아왔다. 이거 지금? 네. 날씨가 아저씨였어. 날씨가 굳 política이기 때문에 날씨가 궁금해졌네. 날씨가 늘어난다. 날씨가aser. 날씨가 다운다.